안녕하세요. 1타입니다. 끝수 분석 시간입니다. 처음 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끝수 분석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면 끝수란 각 당첨번호의 단번대 자리인 0에서 9를 나타내는 수이고 예상번호 중 출연할 확률이 높거나 낮은 끝수를 예상하는 것이 끝수 분석입니다. 예를 들어 지난 909회차의 당첨번호인 72429, 303435는 끝수가 749, 045가 되겠습니다. 그럼 1타로또의 끝수 분석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타로또에서는 0에서 9 끝수 중에서 출연 예상 끝수 내수를 알려드리며 그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강하게 여기는 수와 예상 끝수를 조합하여 번호를 정하면 되겠습니다. 위에 표를 보시면 좌측에 출연 예상 끝수 내수가 있고 우측에 당회 당첨번호가 있고 그 우측에 출연한 수가 몇 개인지 나와 있습니다. 예상 끝수가 출연한 번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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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